안녕하세요 장난감재입니다. 저희 부문체육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만난 부분은요. 바로 폴빌리즈에 있는 마이 리틀 포니 거대한 리틀 포니가 되어있습니다. 핑크 리틀 포니인데요. 헤즈브로라고 써있네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리틀 포니가 너무 커서 제가 키가 깨끗데도 불가하고 이렇게 올려다봐야 됩니다. 자 눈에는 예쁜 속눈썹도 있고요. 머리는 꼬불꼬불하고요. 또 몸은 핑크빛으로 볼링볼링합니다. 꼬리도 파마가 되어있고요. 자 입체적으로 360도 하고 예쁘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. 날씨가 아주 좋은데요. 이렇게 예쁜 마이 리틀 포니의 모습을 봤습니다. 너무너무 거대하고 멋있지 않나요? 키가 한 사람키 같아요. 한 1m 80정도 될 것 같고요. 옆은 한 역시 한 1m 70정도 대보입니다. 엄청나게 큰 마이 리틀 포니 기회가 된다면 저도 집에 좀 갖다 놓고 싶네요. 집이 저만큼 크다면요.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는 조용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